안녕하세요 국산차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드릴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호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 SK위원 뷰위원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매물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첫번째 차량, 아 깨끗하고 괜찮죠? 판매가격 2,790만원이구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7만9천 하이브리드 용도변경 없구요 사고회력 없습니다 단순술이 있습니다 도어쪽에 방금 있네요 미세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괜찮죠? 휴지상태 아주 크롬상태 아주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엔진 좋죠?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스마트키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구요 드라이브모드 있구요 어라운드 뷰, 전전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전동시트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차선이탈, 초강감지, 경보,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이죠 열선시트 있는 차량, 어라운드 뷰 있죠? 내비게이션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시트상태 아주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판매가격 2,790만원이구요 주행거리 7만9천키로 다음 차량 저희 차량은 4월 20일날 가져온 차량이죠 뜨끈뜨끈한 차량들만 이 차량은 지금 상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익스크리시브 스페셜이구요 판매가격 2,620만원 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8만3천 흰색 차량 아유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차량이죠 아유 좋아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의료 없구요 단순 수리 있습니다 네 프론트 핸더 쪽에 어디 부분이요? 핸더 쪽에 있죠? 네 여기 부분에 있죠?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시트 괜찮죠? 시트상태 압률 상태 괜찮습니다 핸드 상태도 아주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네 드라이브 모드 있고 오토홀도 있구요 자동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오토홀도 있고 있습니다 네 휠 상태 아주 괜찮죠? 타이어 양호하죠? 엔진 아주 끝내주구요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네 워크윈까지 있는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어라운드 뷰 있구요 네 클래식 시계 있죠?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이죠? 네 차선 이탈 축구방 경보 네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열선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2620만원 네 주행거리 83,000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격 2350만원이구요 완전 무사고 네 스마트 센스팩이 있구요 전동 트렁크 통복 시트 있는 프리미엄 모델 주행거리 64,000이죠 네 흰색 차량 이것도 흰색 차량이죠? 하이브리드 차량 좋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렇구요 단순 소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아유 좋아요 이런 차량 좋죠 네 이런 차량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죠 네 핸들 크로저 컨트롤 있구요 네 암열 아주 깨끗합니다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양호 엔진 깨끗하고 네 괜찮죠? 열선 시트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오토홀도 있구요 드라이브머도 있구요 네 전동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네 통풍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고 핸들 열선도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게요 다음 차량 완전 무사고 자 1인신조 이런 차량은 어때요? 꼭 사셔야죠 이런 차량은 지금까지 합격입니다 판매 가격 2250만원 이구요 2018년식 주행거리 81,000km 성능 기록 성능 기록부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이력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인데 미세누유 있죠 이런건 오십쇼 저희들이 어디에요 일련보증업체 차량 업체죠 굿모닝 총각들 자 이 미세누유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상태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하고 좋죠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좀 아쉽습니다 휠은 양호하구요 엔진상태 괜찮구요 차선이탈 축구멍 방지 미끄럼 방지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네비게이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 괜찮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이구요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는 깨끗한 차량 2250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2520만원 차량이구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구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63,000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 용도 변경 없구요 사고 이력 없고 다소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겉으로 봐도 아주 깔끔하죠 가격대비 키로수 괜찮습니다 시트상태 양호 한편입니다 괜찮습니다 크로저 컨트롤 있구요 압열 아주 괜찮죠 휘상태 괜찮습니다 휘상태 괜찮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양호 엔진 괜찮습니다 엔진 괜찮고 후방 카메라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차선이탈 출방경보 네 미끄럼 방지 네 있죠 메모리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전식 방금 브레이크 있는 차량입니다 괜찮습니다 차량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 가격 2670만원 이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 네 무사고 차량 시트 브라운 시트로 되어있는 차량이죠 아주 좋죠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영원하죠 네 성능으로 보겠습니다 성능으로 보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틀이 있구요 사고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미스뉴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고유가시 이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아 좋죠 자율주행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2 자율주행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워크인 있구요 일렬 시트 아주 깨끗합니다 크로즈 컨트롤 있구요 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전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네 호석 커튼 있구요 휘 상태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하고 엔진 상태 괜찮습니다 네 전동식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열선 시트 있는 차량 워크인 있구요 네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네 암열 통풍 열선 시트 양방향 다 있는 차량 핸들 열선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차선 이탈 초코방 경보 네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이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차량 2670만원 주행거리 63,000 다음 차량 흰색 차량이구요 무사고 1인신조 참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셔야죠 이런 차량은 사셔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어 실시간으로 현재 어 판매 중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번호판과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 두개 있습니다 네 2450만원이구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66,000 성능기록부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리역 있구요 사고이력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수리 있는 차량 이 도어 쪽에 여기 부분 네 두군데 네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어 깨끗한 차량 시트 상태 양호 아죠 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크루저 컨트롤 있습니다 암열 어 괜찮죠 워크인 있구요 휠 상태 아쉽구요 타이어 상태 아쉽습니다 휠 상태는 괜찮죠 엔진 괜찮구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워크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어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차선 이탈 축구방 경보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 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자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네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도 흰색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죠 아 네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엑스큐브 시브 스페셜이죠 2470만원이구요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7만키로 자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있습니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수리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부분 다 있네요 프론트핸드 도어 커터 패널 이쪽이 쭉 있네요 네 여기 있죠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죠 아쉽지만 예 괜찮은 차량 압렬 시트상태 괜찮습니다 핸들상태 괜찮구요 네 압렬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네 타이어상태 트레이드 양호하구요 휠상태 까짐없이 괜찮습니다 엔진 괜찮구요 전동트렁크 있구요 커튼 있구요 열산시트 있고 워크윙 있는 차량 어라운드뷰 있죠 어라운드뷰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고 클래식 시계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구요 네 축구방 경복 전동트렁크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옵션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2470만원 주행거리 7만키로 다음 차량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자 완전 무사고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스마트 센서 인테리어 아주 깨끗한 네 차량 GUDD 구요 JBL 스피커로 바꾼 차량이에요 어휴 외관 차량 오로 봤을 때 아주 괜찮죠 네 판매가격 2730만원이구요 2019년식 9만키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네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력 없구요 단순 수리 없는 네 깨끗한 차량 미세노이드 없죠 엔진 상태 깨끗합니다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 타이어도 양호한 편이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키 두개 있구요 키 두개 있구요 스마트키 두개 있구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도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후속 커튼도 있습니다 시트 상태 양호 양호하죠 네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예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 아주 이쁩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구요 네 차선 이탈 추구 방향 경보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이죠 네 열선 시트 있구요 어라운드 피까지 아 옵션은 뭐 최상입니다 최상 네 내비게이션이 있구요 크로저 컨트롤 있구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한 차량 2730만원 주행거리 9만키로 다음 차량 다음 차량 괜찮은 차량 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차량 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 판매가격 2090만원 이구요 네 2018년식 주행거리 8만 7천 네 상태 괜찮죠 하이브리드 네 고유과 시대에 아 이런 차량 아주 좋습니다 네 익스크루시브 구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이력 있습니다 네 단순술이 있는 차량 네 여기 뒷부분 여기 부분이 있네요 네 도어랑 커터 패널 이쪽에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앞쪽에 여기 중요 부위가 사고 안 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시트상태 양호하구요 네 뒷열도 괜찮습니다 크로저 컨트롤 핸드상태 양호 엔진 기기판 네 압열 괜찮습니다 타이어드 트레이드 양호하구요 휠도 괜찮습니다 엔진 네 후방카메라 있구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워크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죠 네 차선이탈 쪽방경보 전동트렁크 미끄럼 방지 있는 차량 네 드라이브모드 오토홀도 있고 네 키 여기 있네요 키 있구요 단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이죠 네 네 액션이 있구요 양방향 통폭연선 시트 있는 차량 깨끗한 차량 아주 어 괜찮은 차량 완벽하게 깔끔한 차량입니다 보시다가 아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이 번호판과 함께 차량번호 와 함께 위에 있는 어 전화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구독자님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